여러분은 1번 차크라에 자극이 간다.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1번 차크라, 1번 차크라,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단전이 풀리고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땅에 부터에 부터에 투하하고 얼굴이 나타나고 눈에 비해 진단이 풀리고 눈에 비해 진단이 풀리고 눈에 비해 진단이 풀리고 비소가 웃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3번 의장 의장, 간장 단량, 취장 염 acom 3번, 4번 edg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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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해줍니다. 세 번째 차크라의 crown 7번 차카라 이것으로 차크라가 다 열렸는데 이제 그 차크라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큰 기운이 내려오는 소리다 온몸 전체를 차크라를 전부 다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기운이 내려와서 힐링해 주는 것입니다 전신에 전류가 흐른다 온몸이 다 힐링이 된다 한꺼번에 모든 관절까지, 피부까지 모든 관절까지, 피부까지 다 힐링해 주는 것입니다 전신에 전부 다 힐링해 주는 것입니다 어깨와 등이, 목과 등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목과 등이, 목과 등이 풀린다 전신에 전부 다 힐링해 주는 것입니다 전신에 전부 다 힐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소리와 함께 생명 전자가 발사가 되면 다 힐링한게, 목과 등이 가득한 것이다 수의를 지는 기술로 잊어요 A miracle of healing occurs. 우선 먼저 차크라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선 조금 전에 소집을 통해서 차크라를 다 힐링해 줬고 차크라가 다시 감각을 회복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힐링이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전자 태양을 받는 것이다. 차크라의 강구에 살아났을 때 생명전자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 생명전자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 차크라가 더 강해진다. 차크라의 강한 제거 쉬는 것이다. 다른 것을 더 강해야 한다. 차크라가 더 강해진다. 차크라가 더 강해진다. 차크라가 더 강한 제거다. 차크라가 더 강해진다. 이 소리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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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간 한세계 이 소리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준다.